하면서 불철주야 내가 도와주겠다 하셨는데 정작 이 국악인의 길을 걷는 걸 포기한 거는 또 따님이시래요 중간에 네 맞아요 이제 왜 포기한 거예요 진로를 정확하게 정해야 될 시기가 왔는데 이제 국악 전문 학교가 있잖아요 가야 되는데 그 아빠랑 엄마는 그 레슨비 때문에 막 속상해서 싸우시고 밤마다 저는 또 학원 가면 레슨비 때문에 막 속상해서 싸우시고 밤마다 그 분을 위해 또 조금 스트레스를 받고 선생님께도 죄송하고 그때 든 생각이 나만 포기하면 되는데 내가 왜 굳이 이거를 해가지고 그냥 보통 친구들처럼 공부만 하면 되는데 내가 포기하면 되지 않을까 하고 그냥 멋있게 오기로 저 그냥 그만두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드렸었어요 아버지께 그래서 그러고 그냥 일반 공부를 한 거예요? 네 그래서 저는 수학과를 전공을 네 들어가서 수학 선생님이 되고자 준비를 장학금도 타고 그래도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를 또 잘하셨네요 그러게요 아니 그럼 수학 관련된 일을 할 줄 알았지만 여기에서 뵙는 거는 이제 또 이 결국 또 이 음악 돌고 돌아서 결국에는 진짜 운명 같은 국악인의 길을 다시 걷게 됐어요 그렇다 보니까 왜 사람이 또 이제 또 몸에 안 맞는 일 하고 또 다시 또 오면은 그 길이 더 소중하게 느껴져서 더 열심히 하게 되잖아요 노력 엄청 할 것 같은데 어때요? 무대의 소중함을 그때 정말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시작을 하면 어떤 무대든 가리지 않고 저를 불러주시는 곳이 있으면 무조건 갔어요 그래서 미술 전시관이나 이런 곳 가면 음향 시설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럼 제가 이렇게 찾아보면 뭐가 보여요 스피커도 있고 어디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마이크도 보이고 그래서 왠지 음향을 잘 만지실 것 같은 스태프분 찾아가지고 도와주세요 부탁도 드리고 해서 그렇게 작은 무대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